그런데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힘드네요. 지나도 쉽게 회사에 대사해 줄 수 없나요?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은 재물암메일 관련 소프트웨어를 납공이 정말 힘들어요. 윈도우 7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맞지 않으면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. 제가 전에 USB를 잃어버렸는데요. USB 안에 중요한 거 많이 들어있잖아요. 그때 제가 정말 걱정이 돼서 혼났습니다. 제발 USB한테 잠금장 치는 거 같습니다. 제발